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송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의 자녀가 항상 힘쓸 것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바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합력하여 손을 일시인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오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나의 자녀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옵을 유일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 되냐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또 천국의 특권을 가진 자여 누리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절대 제자라는 영적인 천체성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 있는 곳에서 가는 곳에서 모든 현장에서 더 나아가 2, 3, 7과 5총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지역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만 뜨면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서도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우리에게 당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이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누가 기뻐하냐 사단이 기뻐하죠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속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엉망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하는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맨 처음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매우 열심히 감사함으로 믿다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련이 쌓이고 신앙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오냐 주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고 영적인 타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도 미지근하고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릴 때도 미지근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는데도 미지근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고 직분을 실천할 때도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계시록 2장 4절 3장 15절에 예배 속 교회와 사대의 교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를 성기라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구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은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종교 속에서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정말 힘들게 있다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오직 예수의 생명 예수 능력 오직 예수를 결론 내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복음받고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핍박이 와도 괜찮았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모든 집중은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면서 주를 성기면서 열심과 득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훈련하고 헌신하던 우리가 지금 그 열정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성기는 그 마음이 지속하고 계십니까 지속하는 분들도 있지만 점점 타성에 젖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복음을 받고 강단에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가슴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버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더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시대에 예배를 들어도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무더짐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르지 말라 이 속에서는 근심으로 늑장 부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아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른받고 하나님 앞에 집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서 깨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또 새 힘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필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은 내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나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나를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열심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열심히 득심으로 섬겼지만 어느 날 보면 내 것이 나옵니다 어느 날 보면 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기 위한 열심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원 16장 13대는 15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중요한 것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의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집중되어야 주를 섬기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영혼의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의 사역인 한 번 더 이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옆에 집중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쓱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어떤 소망이냐 확신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영원한 멸망 속에서 참된 소망이 없이 참된 즐거움이 없이 거짓된 것에 소론적이고 육신적이고 썩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즐겁다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살아왔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만을 주시면서 그 구원의 소망만이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요 참된 소망과 즐거움의 근거가 되시고 근본이 되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오 6장에 또 우리가 아는 10일장에 그 현장 가운데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지만 특히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환란은 불신자들과의 환란과는 다릅니다 어떤 환란이냐 복음으로 인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 구원을 위한 환란과 그 고난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근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궁포배 차하기도 하고 비천에 차하기도 하고 질병 속에 경제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난간 속에 위협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다 이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인내를 뛰어넘어서 바로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능력인 바로 생명인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아들로 만며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한란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복음의 언약 속에 그 기도 속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2장 42절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24시 기도로 집중해라 모든 것을 순간을 기도로 정시 기도로 무시 기도로 그러면서 골로세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력한 힘 바로 기도 예수의 이름은 완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단의 마귀에 머리를 깨트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의 이름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그 강력한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지고 계십니다 찰스 스페즌 목사님께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는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지속적인 기도 그래서 대살로인과 전소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우리 주님도 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셨던 게 무엇이냐 바로 늘 깨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24시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송두님 중에서 혹시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야거보소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 일을 통하여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핍박과 환란이 있고 또 승교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히려 더 모이게 힘쓰고 각 가정 안에서 더 함께 지역 안에서 함께 함께 모여서 말씀포럼, 기도포럼, 천도포럼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또 높이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때때로는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하며 그 안에서 떡을 떼고 영적인 그 축복을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코로나가 모이게 힘든다 할지라도 지역 지역에서 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속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집중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우리 기관 안에서 우리 또 성도들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그들을 도와주며 또 동참하고 도움을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성김으로 치유하고 살려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이제 34주년을 맞습니다 성교를 위하여 또 전도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리 방황하고 있는 237과 5층 종족을 향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남기고 수고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감사합니다